해봐 해봐 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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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쳐 어디로 올지 몰라 자 봐 자 그게 안 잡힌다 이 소리잖아 그지 자 하나 둘 더 둘 뛰어 거기서 확 뛰면서 확 눌러야 돼 더 둘 뛰어 자신 있게 하라고 자신 있게 꼴아보기 괜찮아 바로 뛰어 네 더 그리 봐 눈으로 시선부터 봐 시선부터 그래 볼 보고 뛰려고 하지 말고 이것부터 가 낮게 틀어 더 시선 가 시선이 먼저 쭉 따라가 봐 니가 온화 위치를 먼저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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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시선부터 시선부터 따라가 찍어 그래 니가 때릴 위치를 먼저 찍으라고 봐 더 둘 더 찍어 봐 또 봐 지금 어떻게 돼 이렇게 나오지 그럼 그 위치를 찍으라고 했으면 먼저 팍 던져야 되잖아 볼 오는 속도가 있는데 찍었어 바로 가 더 바로 가 시선 시선이 계속 빠지잖아 둘 더 시선이 바로 바로 시선 바로 자 가볍게 서 서 서 낙게 들어 낙게도 하고 그대로 그대로 가 더 봐 밀려 안 밀려 그럼 시선을 찍어 놓고 니가 때릴 위치를 정해 놨는데 그 정해 놓은 위치에 전의 시작을 해야 되잖아 자 찍었어 어떻게 할까 먼저 던져야 되 그러면 던져야지 어 찍었어 던져 찍었어 던져 그러니까 몸은 이동하는 거야 그냥 몸은 그대로 이동하는데 위치는 그대로 똑같이 가는 거야 이동하면서 위치는 똑같이 가 그래 또 니가 이동을 하는데 그게 안 맞은다는 게 뭐야 많이 들어갔거나 적게 들어갔다는 소리잖아 둘 셋 자 앞으로 와봐 이 상태에서 봐 자 시선 또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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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그대로 하나 하고 올라가 봐 자 여기서 잡아 볼 봤어 자 그대로 그대로 따로 올라가 그렇지 그리고 여기 오면 던질 거야 어 자 시선하고 자 낙게 들어 그대로 올라가 바로 바로 나와 올라가면 바로 나와 올라가면서 바로 나와 달려들지 마 올라가면 바로 나와 그렇지 올라가면서 거리 봐 바로 자 그 거리 바로 나와야지 또 봐 어떻게 됐어 니가 먼저 볼 뭐 또 정해 놓고 뛰는 게 아니고 니가 먼저 갔잖아 어 또 낙게 들어갔어 들어가 봐 발 또 낙게 들어갔어 거기서 그대로 올라가 바로 나와 바로 또 하면서 뛰야겠잖아 발 가지 말고 뛰어 거기서 올라가면서 바로 뛰라고 올라가면서 뛰어 올라가면서 뛰어 올라가면서 뛰어 올라가면서 뛰어 평상시대로 발 가봐 발 가봐 맞아? 왜 안 맞을까 그러면 거리를 안 맞잖아 딱히 올라가 그래 올라가 그래 그러면 걸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 차원팀 둘 더 하나 둘 더 그렇지? 둘 거리봐 펴 지금 왜 그럴까 끌어왔잖아 나 꽤 끝이자 가 봐 이렇게 와 안 나와 나 꽤 끝이 들어와 봐 그치? 빨리 힘 빼 들어와 더 봐 밀렸지 들어와 더 더 더 빨라 빨라야 더 봐 바로 들어와야 돼 네 바로 들어와야 돼 그니까 지금 볼이 맞아야 되는 위치가 여기야 그치? 여기라고 쳐 여기서 시행을 해 그러면은 시선이 쭉 와서 끝까지 보고 거기서 시선이 따라오면서 쭉 따라오면서 쭉 따라오면 유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관심이 없어 이걸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공을 기다렸다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잖아 쭉 하나 둘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 가 네 좀 더 기다려 떨어질 때가 쳐야지 가 그렇지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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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려 스윙을 잡았잖아 네 던질 때 천 그려서 떨어질 때까지 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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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똑같잖아 쭉 쭉 아 위에서만 더 옆에 그지 위에서만 칠라가니까 그지 더 기다려도 돼 니가 말하면 이거란 말이야 지금 그지 위에 칠라가니까 기다려 왜 왜 그게 왜 꼴아박어 지금 더 가볍게 왜 왜 왜 그지 그지 빨리 칠라가니까 어떻게 돼 봐봐 자 봐봐 빨리 쳐 높은데선 그지 그지 기다려 위치를 처음에 니가 잘 맞았던 위치를 생각해 봐 가 가 어깨 빠지면서 가 스윙이 빠지면서 그냥 맞추는게 아니라 스윙 빼 그래 빼 기본적으로 서행 구간이 있을 것이고 가속 구간이 있잖아 그런데 서행 구간 자체가 없고 가속을 시켜버리면 되있냐 서행 서행 서행하고 그러지 서행을 쭉 뒤로 쭉 가야지 뒤로 쭉 서행을 시켜 주로 그래 쭉 그래 서행 구간 쭉 서행 구간을 길게 가져 봐봐 길게 가져가라 했다 길게 가져가라 했다 길게 가져가라 했다 뭔 말인지 모르지 너 길게 그렇지 길게 가져가라 길게 빼라고 내 말은 길게 빼봐 길게 거기서 골 속도 보고 자 출발 더 그래 더 자 높아 안 높아 좀 더 기다려도 되잖아 봐라 아 심피디 잘 봐 여기로 와서 봐봐 앞으로 갖고 와봐 눈앞에 딱 뒤에 봐 지금 두 개하고 눈앞에 뒤에 봐 그대로 올라가 그대로 봐 이거 하고 눈앞에 그대로 가 이거 하고 눈에서 내려봐봐 눈하고 자 니가 느낀 거 어? 또 봐 그렇지? 왜 어? 네 눈 눈 눈 그대로 씻어 네 그대로 따라 올라가 네 시선 또 봐봐 그렇지? 시선 네 빨라 안 빨라 마스크 자 그대로 자 그대로 네 어머 결론이 뭐야 볼만 본다는 소리야 이건 그대로 볼만 보고 있다는 소리잖아 하나 하나 같이 올라가 있어야지 하나 같이 올라가 있어야지 하나 같이 올라가 하나 같이 올라가 달려들고 달려들지 말고 달려들 볼 아니다 기다려야 될 볼이다 하나 둘 그렇지? 뒤에 서행 구간을 만들어주고 서행 구간을 만들고 여기서부터 돌아서 가속을 세줘야지 어? 서행 가속 거기서 가속이 이게 가속일까 이게 가속일까 자 가속 그렇지? 서행 가속 그렇지? 서행 가속 또 봐 급하니까 어떻게 돼 바로 나오려고 하잖아 바로 나온다는 게 이거잖아 어? 서행 구간에서 그렇지? 둘 셋 더